4월 12일 여러분들과 이 가운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타로 진입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윗골이 달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인데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가운전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한 대응방법과 함께 어떤 재료를 토대로 지금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두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부분 스윙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이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윗골이가 달리는 특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 특성 자체가 윗골이가 잘 달리는 종목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선 주가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가운전선이 미국 전력기기 호황에 따라 전선주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테마 상승에 따라서 가운전선도 함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재료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소비 역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필요한 전력 소비를 위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구리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공급 자체가 너무나도 필요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설비 관련 전력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전력 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강한 호재를 토대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 특성상 윗고리가 조금 달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충분히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이 3만 7천 5백원에서 3만 2천 5백원 사이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당가를 낮춰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운전선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목표가를 미리 정해놓는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점입니다. AI 기술력의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매출이 꾸준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만큼 이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밀릴 때 이게 단순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지 고점 찍고 주가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건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전선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가운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가운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실제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 가운전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는 게 없는지 모두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혼자서 대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같이 장 종료할 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가운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가운전선에 대한 핵심 대응 방법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보시게 된다면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지금 전력 설비 섹터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는지 모두 정리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가운전선의 4월 말에 주요 공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매진 물량 추정치에 대한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끝마치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운전선 머리 꼭대기까지 최고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급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 최소한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대응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4월 12일자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262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가운전선과 AP 시스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 주면서 강하게 상승해 준 게 보이실 겁니다.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었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장 중에 23%까지 도점을 찍고 지금 16%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가 매수 종목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아무리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이 단타 종목들을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번호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아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유보율,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이 5월달 초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 여러분들이 저점 대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면 둘 다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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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